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으로 고난은 짐이 아니라 전적입니다. 고난은 짐이 아니라 전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일입니다. 벌써 2021년이 12월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인지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다양한 사연과 일로 인해 기쁨과 슬픔, 희로애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올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나의 모습,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기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 문문은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으로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 2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아름다우나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면 강조이고 중복입니다. 이걸 주석에서 뜻을 찾아보면 아름다우나 아름다우니를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증서라는 뜻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암흑한 환경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며 인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칠찰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하므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녀라 19절 20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견디고 참으며 우리의 삶 속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은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고난 받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배경도 철저한 노마의 억압 속에서 고통과 고난 받는 아무런 상황 속에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고난을 받고 죄에서 돌아오면 이는 천만다행일 뿐입니다. 칭찬받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서 떠나 성숙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한가름 더 나아가 성과 의를 행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있으며 그것이 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곰곰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자기 확정을 낳고 자기 확정이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뻐하신 일일수록 비난과 조롱, 충돌과 갈등이 많고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인정받고 박수받고 합당한 열매를 얻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욕을 먹고 비난과 오해를 받으며 일할 때가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같이 먼 훗날 인정받고 결과로 많이 좋게 맺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끝까지 몰라주고 어쩌면 그 열매를 마지막까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굳건하게 견디며 참고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받는 자고 인정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바벨린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바벨린 왕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시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한 달과 왕만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더욱 신임을 얻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이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증거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증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귀가 우리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해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난이 위험할수록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더 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앞에 비각화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며 인대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연느니라 예수님의 산상수원의 말씀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박해가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시생을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통해서 꼭 빛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작고 어려운 미자리교회에서도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견디며 고난을 견디며 우리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교지에서 그리고 사역지에서 가정과 회사 학교에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드러나는 사역자마다 그리고 숨겨지는 평신도로서 사역자로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성성교회에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인도 성교사님을 통한 말씀 그리고 우리 각자에 사역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개척교회와 그리고 미자리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줄 압습니다. 그 사역 속에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험하고 좁고 찾는 이가 별로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조롱하고 정말 인정과 칭찬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찾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고통은 병이 아니며 잘 버텨내며 더 큰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사병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변화와 성장에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품은 우리 생각과 가치를 지켜올 때에는 춘동과 갈등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의 짐이 아니라 전정입니다. 나의 경험치가 되고 나의 스토리가 되고 나의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끝까지 선한 길, 외로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른 길을 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더라도 고독하게 견디시고 지혜롭게 영접붕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력하고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성급하게 인간적으로 움직이며 급한 생각과 발걸음을 원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로선으로 너를 붙들리라 광야는 상식적으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면 그 고난의 장소인 광야도 안전하고 따뜻한 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는 신 여우와 이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적들과 싸우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고난을 나를 거인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환경과 걱정거리들, 고민과 고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낮에도 졸지 않으시고 밤에도 주미지지 않으시고 낮엔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고 강물이 상치지 못하며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과 실험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신 십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십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로, 가정으로, 학교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 살아갈 때 정말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비난이 있는 길이고 억압이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세상의 길 편하고 좋은 길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익이 있고 화려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의 길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발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큰 축복,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원복은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 길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양님들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맞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예수의 길을 떠나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까? 길을 잃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합니다.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손잡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 그 무엇도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과 반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안 할 거며 그 뜻을 받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가 전도하기 싫고 성교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문묵히 지켜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일명 고춧가루 뿌리듯이 정말 그 길을 막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습니다. 캐스팅을 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 주인공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경쟁의식 때문이든 육신의 소욕 때문이든 같은 팀 안에서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와 감정 속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비방하고 음해하고 그것을 꺾으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많은 일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나아갈 길, 예수님께서 주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정말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길을 천천히 한 걸어씩 한 걸어씩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약할 때에도 그것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은 짙지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지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면 전세계에 있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인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란 피할수록 무거워지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게 된다면 고난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은 모두 허구의 말씀입니다. 허구의 말씀입니다. 허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치시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은혜가 받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안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한다는 것이고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시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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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